어머니 오늘은 남서방 저 술 못먹게 좀 해주세요. 남서방 술 이제 땐대요. 궁주 궁주라든가 그런 건 없네요. 궁주 궁주라든가 그런 건 없네요. 여기입니다. 어머니 행복한 시간 되세요. 예. 어디 또 2층으로 올라가는가 이거 밑에 차인가. 시원해 좋다. 괜찮죠. 야 집 많이 가져주셨다. 싶으는 집은 전부 남서방 집이에요. 박수 박수는 내 거고. 네 여기 있습니다. 이 양반은 여기 계시는 양반이지요. 이 양반은 여기 계시는 양반이지요. 이 양반이거든요. 사진 보여주면 그냥 봐야겠네요. 네 어머니, 반갑습니다. 네, 네. 진짜.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딘가에 옷 갈아입으신 거에요. 네, 네, 네. 남성 박례님 이따 뵐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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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되게 젊으시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너무 배고 싶었는데요. 어떻게 이렇게 몸이 너무 이렇게 놀러 오시는데 무리하셔가지고 패션을 좀 보시다 많이 보내주세요. 너무 예쁘세요. 잘 오셨습니다. 병민 씨 반가워요. 예 예. 장모님하고 두 분이 일박하는 건 처음이죠? 예. 어떠세요 어머니? 좋은데요. 어머니 누가 봐도 싫은데 좋은데 하는 거. 어머니. 아니 다시 하셔야 돼요. 누가 봐도 싫어하는 분 소중이에요. 그래서 겹치는 않지. 아 잠깐만요. 어머니. 어머니 복장은 지금 MT 분위기가 아니에요. 신앙식. 너무 예쁘세요. 아 근데 멀리서 보면 약간 연인 같아요. 연인 같아요. 뒷모습은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뒷모습. 뒷모습은 약간 연인인데. 어머니가 지금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시대요. 또 울진에서 오신. 그 언니. 언니. 나이 드신 언니. 남수방 지휘가 무릎 욕하고 났는데. 통역하신다고. 아침에 보면서. 삼각삼각. 그러니까 아니 저희는. 아 통역 필요해. 진짜 나 못 알겠어. 아니 여행. 안줍단에는 웨이 댓글에 막으라.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. 안줍단에는 웨이 댓글에 막으라.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. 안줍단에는 웨이 댓글에 막으라. 어머니만 혼자서 막 웃으시고 저희는 못 웃고 있는데. 어머니 혼자서 막 웃고 계신 거예요. 아니 우리 자막도 못 넣었잖아요. 다 몰라서. 자막도 못 넣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만 있으면. 그 장모님하고도. 아무 연결이 다 되지 않을까. 같은 사슬이니까. 현서방님. 네. 저희. 예. 장소촌 제8강령이 있어요. 서로에 대한 호칭은 그냥 함서방. 함서방이란다는 거예요? 네. 현서방. 아니 알았어 진서방. 우리 함서방한테 그냥 함서방. 함서방! 이렇게. 편하네. 아유 진서방 실제로 보니까 젊은 게 보이네요. 야 변수야. 여기서 보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배짱기이신가 봐요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이게 토요일이다. 길이 맥힌다. 토요일이다 뭐. 장일이다. 올리틱도. 근데 어 되게 의외로. 조그만데. 응. 운치가 있는데요. 자네 방은 오늘 없네. 변수방은 어디에 쓰는데 방을. 여기. 거 화장실 아니에요? 아니. 제가 여기 쓸게요. 변기니까. 아니 어머니. 전 여기 쓸게요. 제가 여기 쓸게요. 화장실은. 전 여기 쓸게요. 어머니. 이는 변수방끼네. 이거 제 거예요. 응. 그럼 여자들은 옷은 따로따로.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로 편안하게. 네. 잠깐만 제가 이거 틀어드릴게요. 네. 네. 엄마. 어머니가 여기 쓸게요. 엄마. 어머니는 여기 Cris. 어머니는 야채 좋아주세요. 응. 야채 최고 봄. 샤부샤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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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